나는 매번 같은 말 이번 거 진짜 좋다니까 야 나는 일반인이라 잘 몰라 그래 다들 바쁜데 내 얘기 들어 뭐해 그래도 보면 난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설명하자면 카메라 같은 거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좀 우습게 보여도 이미 좋은 게 많아도 누군가는 내 걸 골라 나도 그랬거든 망한 나라에서 만든 카메라 그걸로 찍어봤어 보이지 여기 앨범 자켓 역시 비슷한 듯 보여서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위치는 보면 알 걸 같이 모여 담배 피던 그 돌멩이 있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기억나지 친구들 다 담배 피던 자리 지금은 다들 어디 나는 여전히 나가려고 신발끈을 묶어봐도 여전히 묶여있어 이건 죽어도 안 풀릴 걸 그래 철학은 다 계속 우리 삶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이길 바라고 잠깐의 마취가 좀 달아도 정신 차리면 바라 가는 내가 보여 이것도 그 현장선 난 일하면서 살아 이게 내 일이고 여기에 내일이 있어 내일이 안 온다면 오늘 죽어버리자 그냥 넌 어때 왜 숨길 필요 있냐 차피 그거 대충 봐도 알지 날씨가 없애들에게 나왔던 주님께 밤샤장에서 여러분의 마취가 좀 달아주실 수 있음 날씨가 없애들에게 나왔던 주님께서 다 담배 피던 자리에